전라북도가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 교류 추진에 나섭니다. 송아진 전라북도지사와 올레크 코제마코 연해주지사는 온라인을 통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연해주는 농업과 문화관광, 에너지,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연해주 상공회의소와 전북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등 경제 교류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연해주에 거주하는 2만여 고려인들의 권익 증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